오늘 첫 출근이신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제 첫 출근을 하긴 했는데 어제 제가 추임사에 통합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통합의 과정입니다.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 그런 얘기한 겁니다.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. 역사상 미국 출근을 하시는 대통령이신데 소감이 어떠신가요? 글쎄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. 일해야죠.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릴게요. 매일 근무회의를 주재하시려면 1부 장단적인 건 오늘 좀 하셔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요? 글쎄 내가 좀 출근해서 챙겨봐야 되겠는데요. 많이 도와주십시오.